법률신문에 틀린 검수완박의 진실이라는 아주 잘 써진 그런 소모 논문 같은 칼럼을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기소권이라는 것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를 재판에 회부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당연히 범죄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 만약 사실이라면 형사법이 처벌의 대상으로 전하고 있는 요건 및 그 요건에 대해서 형성되어 온 범리에 정하고 있는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판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범죄자들은 죄를 숨기고자 거짓 진술할 가능성이 높기 마련이고 범리는 범죄자들이 실제 행한 특정 사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심의 과정은 사실 확인 및 판단 행위가 유기적으로 엮어져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